종이 컵 애교가 되게 쉽다니 옛날에 내가 아니야 종이 컵 지민이 애교 종이 컵이면 뭐 일정 정도만 보여줄게 오 1단계 1단계 근데 애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보세요 혼자 연습하는데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하나 둘 셋 이게 3번 정도 너무 쎈데 괜찮나? 하나 둘 셋 숨을 많이 마시면 돼요 너 무슨... 아... 너 무슨... 아... 혹시... 음식은 자유롭게 이제 아... 사진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달리라 방탄 그래도 미니게임을 해드리면 다 익었어야 하네 힘든데 네 미니 게임 돌아 배려요 네